그냥 묻었다 싶으면 거기서 서서해버려요 거기 지금 서페스 자리인데 지금 자리에 없어요 지금 땅고 나서 앞뒷머리 서로 연결하고 맞는지 체크하면 돼요 어차피 얘는 흰색을 엎을 거니까 이 머리는 괜찮은데 흰색을 엎을 거니까 어차피 뿌리다가 뒷머리에 갖다 대보고 서로 밸런스 맞는 걸 체크만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요? 머리카락 끝에만 끝에? 여기? 긴 다음에 살짝살짝 조금만 묻게 욕심내다가 왕창분들 조심해야 돼요 진짜 자세가 이상한데? 머리가 작아서 또 더 튼다고 이사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흠흠 흠흠